1. 여성이 주류였던 간호사 분야에 매년 남자 간호사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업계에서도 남성 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자 간호사는 섬세하고 꼼꼼한 일 대신에 무거운 의료 장비나 환자를 옮기는 등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사회적 편견일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 간호사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모든 여자 간호사가 섬세하고 꼼꼼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일을 하다 보면 남자 간호사도 여자 간호사만큼 섬세하고 친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생각의 틀이 전환되기 마련입니다. 여성이 주류였던 간호사 분야에 매년 남자 간호사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업계에서도 남성 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자 간호사는 섬세하고 꼼꼼한 일 대신에 무거운 의료 장비나 환자를 옮기는 등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사회적 편견일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 간호사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모든 여자 간호사가 섬세하고 꼼꼼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일을 하다 보면 남자 간호사도 여자 간호사만큼 섬세하고 친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생각의 틀이 전환되기 마련입니다. 여성이 주류였던 간호사 분야에 매년 남자 간호사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업계에서도 남성 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자 간호사는 섬세하고 꼼꼼한 일 대신에 무거운 의료 장비나 환자를 옮기는 등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사회적 편견일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 간호사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모든 여자 간호사가 섬세하고 꼼꼼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일을 하다 보면 남자 간호사도 여자 간호사만큼 섬세하고 친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생각의 틀이 전환되기 마련입니다.